헬카림 뭐하지? 어? 오늘 돌격 대 헬카림? 크흡 못참지 돌격할거임 아 진리언 같은거 있으면 재밌겠다 크흐흥 아 뭐야 갑자기 누가 진리언 했음 크흐흥 나 오늘 포식자임 딱대샘 안가됨 슈렐 헬카림 간다 님들 이거 나 킬 먹어도 도움 안돼 님들 빨리 끝내야하 수고하세 아무 생각 없이 우릴 좀 세워 피칼 들께요 어차피 저 존나 약하기 때문에 게임 빨리 끝내야 되거든 여러분들 게임하기 전에 앞서서 유의할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펠이 빠지셨으면 웬만하면 얘기해 주시고요 이 게임은 20분 안에 끝내야 될 게임입니다 웬만하면 킬 킬 없냐? 킬 써주면 살았는데 너무한거 아니여 저만 안썼었어 안썼어 내가 제대로 봤어 자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이 킬 없냐? 사쿠라네 구라핑 에바입니다 난 이거 먹자 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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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всю 풀이 지 게임도 잘 모르면서 어 풍수하지 마세요 대가 없어 말자 궁 한번 박아볼래? 나 있을 때가 갈때? 아니야 가지 말자 해군은 거짓말 제일이야 가볼래? 해군은 거짓말 제일이야 나이스 라인 밀고 가자 스노우볼 잘 굴리고 있어 어 새우는 이 맛이지 용은 잠깐 포기해야겠다 곧 스펠 못 썼음 상대 탑은 스펠 못 있음 용 먹자 용 570 임마 나 안 되겠다 이불시어 가라 애들도 용 못 먹을 거 있는 거잖아 먹었음 저거 왜 촉이호 안됐어 나 이제 이속 개빠름 나이스 야 걸어줘 나이스 어 이거 따나? 나이스 궁이라도 빼 이마 아 이 속 왜 이렇게 느려짐? 슬로우 있었어? 나 진짜 난생 처음 알았어 너무 큰 손해를 봤는데 탑 봐줘 살기만 해줘 야 저기 스펠 빠진 거 있어? 오케이 가자 말다하 블루 먹어도 됨? 바로 곳으로 달릴게요 네 트와아 으아 아 또 용 뺏기나? 이러면은? 야, 나, 나, 나 나이스 내가 먹으면 안 되는데 어, 궁 써! 궁 잘했음 내가 맞을게 난 그래도 단단함 그게 장점이에요 진도풀, 벌레 빨리 먹어, 빨리 먹어 너가 먹어야 돼, 난 내가 먹어도 의미가 없어서 그래 난 안 먹고 싶은 거임 자, 가고 있습 아, 다행이다 감사 다행이다 힘쓰자 어? 아이고, 괜히 갔네 이건, 미안합니다 야, 죽일까? 진 준비됐다 진 만약에 얼굴 보이면 죽인다 사미라 이거 먹어 물론, 그 말자 먹어 다 양보하는 이유가, 내가 진짜 킬값 못해요, 얘는 지금 야, 가자, 가자, 걸어줘 도망가자 도망가자 도망가지마! 살려야돼 도망가셈 도망가자 행쓰로우 우쭈 응, 나 궁맞겠다 오오! 아, 깝이야 깝소 빠르니까 기분은 좋지 않아요? 흐흐흐흠 아 용 너무 좋아 잘한다 죽여버려 빨리 죽어야 돼 오 나이스 아 까비 어이 도망가게 부어라 저거 죽여야지 아우야 아우 저거 도망가네 이걸로 도움 줬음 잠만 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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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죽었음 여기 올거거든 나이스 그냥 여기서 한번 나한테 걸어줘봐 한 번만 공격력 못오르나 보게 아 40올려주네 지금 나 공격력 짱많이 올려줌 갈 수가 없었어 에이 아까우다 풀 뺐다 안 걸어도 되는데 고마워 고맙습니다 한번 더 가볼까 고맙습니다 오빠 달려 이제 가골 가서 근데 나 마방이 좀 필요하긴 해서 근데 대자여왕 가면은 또 얘밖에 없어 마법이 그게 문제인 거야 지금 마방을 그냥 그래서 방어력이랑 같이 올릴만한 게 가골 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럼 연울은 죽지 않은 아유 감당합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아요 아 시기를 화면 갔다 질이 안받혀요 나이스 아 뭐야 이블린이 너무 쎄 생각한거보다 들어가면 되지 준비됐어 질 오케이 가자 어딨어 아이씨 새끼들아 어 이뽕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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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뽕와도 저희들이 들어가면 돼 저희들이 이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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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으어어어어어어 노슬모 말했지 나 유통기한 온다고 안되겠다 줄겜 모드로 간다 근데 나 재밌어 지금 이거 안 되겠다. 스트레스를 버리고 재미를 택해야겠다. 가자 질리언! 너가 필요해! 기다렸다가 한 마리... 이 새끼야! 와 나 감... 아니 이 씨빠 이게 말이 돼? 딜이? 괜찮 나 딜 1등 할거임 수고 나 날개를 펴야돼 으아악! 왠지 씨남기 진짜 약해지는게 실시간으로 느껴지네 오오오오오오! 사밀아 사밀아 아가리 사밀아 이만 이거 못 잡으면은 마지막인가 아가리 irse 시켜먹어져 베달톡 했소 요결 지금 그거 하고 있음 좌우로 뛰기 하하하하 하하하 아이씨 으앗 으아약 헛 이동거리나 볼까?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 자식 모두가 날 트롤이라 욕해도 어? 나는 열심히 했어 그에 대한 증거잖아 있잖아 이거 만보기 36000 달성! 시켜먹자 배달 더 먹어야겠다 감사합니다.